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없지 강민웅입니다. 실전 300 오리엔테이션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드디어 실전 300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개념학습을 했을 것이고 기출문제 풀이를 해왔을 거야. 그리고 특란도 특강을 들었다면 킬러 유형 분석까지 공부를 했을 텐데 실전 300은 그것의 후수강자이긴 한데 실전 300과 특란도 특강은 병행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순서가 바뀌어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아무래도 킬러 문제들에 대해서 접근법을 공부하고 숙달하는 과정이 특란도 특강이다 보니까 그거를 진행을 하고 실전 300을 하면 조금 더 준킬러, 킬러 부분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있겠지. 그런 차이가 좀 있는데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큰 상관은 없다. 알겠죠? 그래서 알아두시고 실전 300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특란도 특강이랑 어떻게 또 병행을 하면서 공부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교재와 구성. 실전 300이라는 본교재와 그리고 해설집, 분석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전 300 본교재의 문항수는 315문항이에요. 300이라고 되어 있지만 315문항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고 리뉴얼은 매년 40% 전후로 리뉴얼이 되고 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리뉴얼이 많이 됐는데요. 40%가 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좀 많이 넘는 경우도 있는데 올해는 좀 넘는 것 같아요. 넘는 수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교육과정이 지금 바뀐 건 아니지만 교육과정 내에서도 출제되는 경향이 약간씩 매해 변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발맞추어서 리뉴얼이 좀 되어 있습니다. 자, 문항들은 전부 다 100% 자작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예상문제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 기출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기출문제들 중에 여러분들이 이 스타일은 꼭 다시 풀어봤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은 이제 변형되어서 들어가 있는 건 있지만 최대한 단순 변형이 아니라 그 모티브를 끌고 와서 새로 제작한 문제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315문항 모두 연구실에서 제작한 직접 제작한 문제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스킬 리마인딩이라고 해서 앞쪽에 기초 개념들 정리한 건 아니고 문제 풀 때 도구들 있잖아요. 행동 영역 같은 것들을 좀 정리해 놓은 스킬 리마인딩이 앞쪽에 쭉 정리가 되어 있고요. 문제들은 심층 분석 문제가 99문항 정도 100문항 가량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가 심층 분석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셀프 분석 문제는 이제 심층 분석 문제를 이제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더 엔터에 진행을 하면 그걸 이제 직접 풀어보는 물론 그것도 강의는 모두 촬영이 되어 있을 거예요. 촬영을 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강의 제공할 테니까 셀프 분석 문제는 한 216문항 정도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합치게 되면 315문항 가량 들어 있습니다. 자, 분석집에는 회독 문제 문제를 거의 90% 정도 사이즈로 다시 풀어볼 수 있게 2회독할 때 활용하라고 넣어 놓았고요. 핵심 포인트가 문제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가이드를 잡아주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돼 가이드를 잡아줘서 여러분들이 바로 뭐 안 풀리면 해설보고 푸는 게 아니라 포인트를 한번 읽어보고 재도전할 수 있게 두 번째 도전을 할 수 있게 구성을 해놓았고 그리고 해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란도 특강보다는 이제 좀 더 컴팩트하게 해설이 진행이 되어 포인트와 해설로 특강은 앞쪽에 포인트도 있고 알고리즘이 또 있고 그 다음에 해설이 들어 있죠. 얘는 포인트와 해설로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도록 하시고 문항 구성은 일단 준킬러에서 킬러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아주 쉬워서 그냥 책에 넣을 가치가 없는 물론 출제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모의고사에서 너무나 실전 예상 문제와 같은 실전 모의고사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들은 여기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책 자체에서 두 번 정도는 그래도 풀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실전 300이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자 실전 300의 특징 올해 특징인데요. 2024 실전 300의 특징이 좀 커요. 첫 번째는 이번 유평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린 것은 20번이 아니라 19번 운동력과 충격력 문제 아닙니까? 사익거리 시간 그래프 준 거 사익거리 시간 그래프가 지금 3년 차인데요. 지금 3년째 최고 난이도 문제의 수준까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최고 난이도를 찍은 거죠. 킬러 문제로 그동안은 준킬러급이었다고 하면 이번 시험에서는 최고 난이도로 등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실전 300이라는 책은 약간 대단원으로 묶여있어요. 뉴턴역학, 에너지, 전자기, 파동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운동량과 충격력만 뉴턴역학 2라고 따로 구성을 해서 뉴턴역학 2라고 되어 있는 것이 운동량과 충격력만 들어있습니다. 이건 좀 되게 특화시킨 거죠. 그렇죠? 운동량과 충격력이 여러분들 최근에 킬러 주제로 등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단독 단원으로 잡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통합에너지를 단독 단원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통합에너지는 그냥 에너지로 그냥 같이 넣어버렸고요. 운동량과 충격력을 단독 단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매년이 특징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체계 변화가 좀 생기는 거야. 올해는 어떤 부분에 내가 좀 더 무게중심을 두겠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런 것들 지금까지 수능에서 제가 분석해왔던 것들을 가지고 올해는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겠다라고 판단한 부분이 운동량과 충격력이고요. 또 하나는 통합에너지뿐 아니라 빗면 높이차 유형이 작년 9평과 수능에 20번으로 출제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출제되고 있는 최고 난이도 수준의 문제가 빗면 높이차 유형이었는데 다만 이번 6평에서만 20번이 빗면 높이차 유형이 아니라 그냥 공면 유형처럼 나오잖아. 순수 빗면 유형처럼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쪽 부분에 힘을 준 것이지만 빗면 높이차 유형 최근 기출도 최대한 많이 훈련할 수 있게 문제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빗면의 높이차 유형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통합에너지가 사실 재작년의 킬러 주제고요. 빗면 높이차는 작년의 킬러 유형 이번 6평의 킬러 유형은 운동량과 충격량 그것들을 모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실전 300입니다. 최근에 경향을 최대한 반영을 했고요. 대충 아무 문제는 막 넣어놓은 게 아닙니다. 알겠죠?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문제들을 연구실에 제작을 해서 책에 새롭게 넣어놓은 거예요. 알겠죠? 네. 그리고 그동안 책에 들어가 있던 것 중에 가장 베스트 문제들을 다 쳐내지 않고 또 그런 문제들은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남겨뒀습니다. 책의 완성도를 위해서 그런 것들 많이 남겨놨어요. 60%의 운동이 살아있어. 그런 것들은 제수생들은 좀 참고해. 알겠죠? 그리고 시간차 동일운동 문항도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나오긴 나왔는데 시간차 동일운동이 이렇게 어렵게 나온다거나 고난도로 나온다거나 또는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었어. 다만 이번 6평에도 평행운동 자동차의 시간차 동일운동 형태 그런데 이 시간차 동일운동은 항상 빈면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이제 자동차가 이렇게 평면에서 시간차 동일운동이 나와서 그런 유사 문제는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시간차 동일운동은 단순 변형된 것도 내가 하나는 넣어놓았으니까 공부를 좀 해. 이번 6평에서 실시가 됐고 이게 6평 직후에 나오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고 파동과 정보통신이 이번 6평에서 4페이지에 두 문제나 들어있었지 않습니까? 전자기가 없고 파동이 들어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파동 부분이 강화가 되어있어요. 특히 전반사 여러분이 많이 틀렸죠? 그리고 광전효과와 물질파가 결합된 게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가 나온다고 했지 그런 문제들이 실전삼백에 들어있어. 물질파랑 광전효과가 연결이 되면 난이도가 높아지거든요. 중킬러까지 나올 수 있는데 그 문제들도 여기서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최근의 경향들이 모두 들어있고요. 또 하나의 어떤 변화는 중력장례용수철의 최고 난이도는 축소되어 있습니다. 개정 첫 회의 킬러 주제잖아요. 연직면에 용수철 묶어서 당겼다가 놓으니까 또 압축했다 놓으니까 최대 속력이 얼마다 최대 운동에너지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있잖아. 최대 속력과 최대 운동에너지를 지금 평가원이 안 묶고 있고 이것들은 축소되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철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순수하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만 묻는 문제들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어려운 것도 내 스킬 너무나 스킬적인 합력 거리 그래프라던가 이런 것들로 최대 속력이나 최대 운동에너지를 구하는 것들은 일단 실전 300엔 축소되어 있어요. 알겠죠? 이것도 최근에 경향성을 반영한 겁니다. 알겠죠? 최근에 경향성 작년 수능이라던가 이번 유평이라던가 용수철에 대한 고난도 문제는 살짝 포커스가 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구평 때도 만일 변화가 있으면 그런 것들은 또 반영을 해서 파이널 최종 점검이나 또는 파이널 모의고사에 반영이 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뭐 구평에서 중력장래 용수철에 배제됐던 제외됐던 문제가 출제가 되면 너희한테 한꺼번에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특강 형태로라도 구성을 해서 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강의 교재 구성 챕터를 잠깐 얘기하면 뉴턴 역학 1 뉴턴 역학 2 이게 다 운동량과 충격량입니다. 알겠죠? 운동량과 충격량 이렇게 책 구성하는 책이 없죠. 최근에 어떤 무게중심을 발빠르게 반영을 해서 그 부분들을 투과시켰습니다. 알겠죠? 에너지형과 에너지2가 있는데 이 에너지2의 통합에너지랑 그리고 빗면 높이차 유형 빗면 높이차 유형은 지금 작년에 두 번 밖에 안 나왔는데 제 수업 듣는 친구들은 알 거야. 특강 같은 거 이제 공부하시면 알 거야. 이게 식상한 문제처럼 느껴질 겁니다. 극최근이어서 어디 가서 컨텐츠를 얻기 힘든 문제인데 특강도 특강에 서서 문제들을 출제해 놓았지 않습니까? 압도적인 퀄리티와 난이도로 빗면 높이차 유형을 연습할 수 있는 책 거의 현재는 유일한 책으로 보입니다. 알겠죠? 그거에 대해서 유사 문제들이 또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연습도 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특상은 특난도 모의고사 시즌1이 지금 나왔잖아. 근데 거기에 난이도가 특난도 모의고사의 특상성 이론이 난이도가 너무 높다라는 좀 의견들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좀 하고 회의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출제가 될 수 있는 최대 난이도를 약간 낮출 거예요. 지금 특강 정도는 괜찮은데 특모가 좀 너무 어려웠던 것들이 좀 들어갔던 것 같아서 물론 뭐 그게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그런 수준으로 계속 공부하게 되면 조금 시간 투자를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그거보다는 약간 톤다운을 해서 특상 문제들을 구성했습니다. 연력화학 표 그래프 효율 문제 아시죠? 그 위주로 문제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프 위주로 실린더보다는 그래프죠. 최근에 아시죠? 전기력과 자기장 이번에 6평에서는 전자기가 좀 쉽게 출제가 됐지만 언제든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력과 자기장 여기는 이제 특난도 특강 그거보다는 높게 내진 않았어요. 알겠죠? 특난도 특강이 이번에 수준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전기력과 자기장이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실전성을 갖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수준 특난도 특강은 약간 과해도 넣어놨어. 학습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실전 300은 제목이 실전이잖아. 아? 실전성이 없는 것들은 최대한 배제를 했습니다. 알겠죠? 실전성 있는 킬러라고 해도 수능에서 출제될 법한 그런 문제들로 구성을 해놓았고요. 자성과 전자기효도 전자기효도가 요즘에 살짝 꿈틀꿈틀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틀리고 있고 최근에 좀 어렵게 안 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실력도 많이 하향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평가원이 모를 리가 없다. 현재 이제 T를 낸 거 평가원이 알고 있다는 거 T를 낸 거는 근데 3단원이에요. 3단원인데 공부 안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번에 유평에서는 4페이지 전자기를 안 넣고 모두 파동 문제와 역학만 넣어놨잖아요. 파동과 역학만 특히 전반사는 그 와중에 또 정답률을 40%로 만들어 놓았죠. 우리 학생들이. 즉 전반사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들어가 있고요. 굴즈법칙도 마찬가지 빚과 물질의 이중성. 여기는 광저중과랑 물질파가 결합되어 있는 최근의 경향 이번 유평의 경향이 반영이 되어 있는 문제들로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실전산백은 전범위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예상 문제로만 구성되어 있다. 자 강의 구성은 촬영기간은 6월 말 정도부터 촬영이 될 거야. 알겠죠. 가오픈은 아마 6월 20일 정도부터 오픈이 되어 있겠지만 이제 강의 업로드는 이제 6월 한 30일 정도부터 이제 업로드가 되면서 구평이 이제 9월 6일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9월 6일 날 구평이 있는데 그 전까지 이제 강의가 일단 완강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빨리 끝나거나 약간 늦게 끝날 수는 있는데 최대한 구평을 기준으로 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는 약 50강인데요. 업로드는 매주 금요일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뭐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금요일 날 업로드가 될 것이고 심층 분석 문제가 20강 정도로 셀프 분석 문제가 30강 정도로 구성이 될 텐데 이거는 예상입니다.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심층 분석 문제랑 셀프 분석 문제 전문항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수강법 자 심층 분석 문제가 일단 메인이야 셀프 분석 문제는 유사 문제들을 연습하는 형태로 되어있거든요. 제가 이제 출간하는 모든 엔제가 다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음 기초 300 같은 경우는 챌린지 플러스와 딥러닝 그죠? 특강은 케이스와 실전 복습 그리고 어 실전 300은 심층 분석 문제와 셀프 분석 문제로 구성이 됩니다. 알겠죠? 예 요거를 지키고 있구요. 심층 분석 문제들을 미리 빠르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봐. 한 문제당 한 3분 정도 시간만 두고 풀 수 있냐 없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도전만 해보고 못 풀면 못 푼 대로 그냥 강의를 봐. 알겠죠? 예 못 푼 대로 강의를 보고 어 그 다음에 다시 정리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심층 분석 문제를 미리 한번 풀어보고 풀 수 있든 못 풀든 심층 분석 문제는 모든 문제풀이를 다 강의를 들으세요. 해설 강의를 3분의 1만 심층 분석 문제니까 그 정도는 드러나야 돼. 문제풀이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고 그냥 혼자서 그냥 맞았으면 끝나고 이러니까 시간을 못 줄이잖아요. 시간 단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강사들이 하는 것을 보고 제가 풀어주는 걸 보고 너희들이 아 이런 식으로 시간을 줄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바로 이 심층 분석 문제에 대한 강의입니다. 문제풀이 강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심층은 개념 강의라고 생각해야 돼. 심화 개념 강의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강의를 수강을 해 주시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고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해서 보완하는 걸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해한 심층 분석 문제들은 직접 풀이를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직접 풀었잖아요. 풀고 끝내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못 줄인다니까 풀고 정리해야 돼. 풀고 이해하고 정리 풀고 이해하고 정리 풀고 이해하고 정리 이게 꾸준하게 반복이 돼야 너희들이 시간이 단축되고 점수가 상향되는 겁니다. 풀고 이해하고 정리 풀고 이해하고 정리 그 정리 과정을 계속 여러분들이 안 하기 때문에 그걸 스킵해버리니까 극상위권으로 못 가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해를 다 하고 정리까지 했으면 셀프 분석 문제 도전하고 시행착오 문항이라던가 시간이 오래 걸린 문항 그 다음에 잘못 풀어서 틀린 문항 시행착오 문항도 꼭 봐라. 무슨 소리야? 한 번 풀려다가 어? 한 번에 못 풀었어. 두 번째 방법을 루트를 가지고 풀었어. 그거 강의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행착오 문항이랑 5단 문항들의 강의를 꼭 수강하세요. 알겠죠? 시험 볼 때도 만약에 그렇게 하고 그냥 끝내잖아 그러면 시행착오를 한 번 거치고 그 다음에 풀게 돼. 시간이 더 들어가니까 항상 시행착오 문항들은 다시 강의를 보시고 다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약점, 셀프 문항들 직접 정리해보는 건 심층 분석 문제와 동일합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책을 완강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9월 넘어가게 되면 이걸 2회독하는 것을 목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물론 학생들에 따라서 저는 이제 풀어보고 이렇게 누적 복습을 한다. 이런 학생도 있더라고요. 이번 주에 뭘 했으면 그 다음 주에는 전주 거에 대해서 2회독을 들어가겠다. 기억이 아직 조금 남아있을 때 2회독을 실시하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병렬 형태로 해설지에 있는 회독 문제들을 한 번에 2회독을 하면서 가는 방식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선택하셔야 돼요. 취사 선택하셔가지고 다 완강한 다음에 한 번 더 풀어볼 거냐. 아니면 주 단위로 이제 이번 주에 새로운 강의 듣고 지난 주 거 다시 풀어보고 다음 주에 새로운 강의 듣고 이전 주에 문제 다시 풀어보고 이렇게 2회독을 같이 병행하는 방식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은 끝내고요. 본 강좌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화이팅!